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브라더 XT37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위실 거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실 준비하시구요 저는 큰 실이라서 밑에 그냥 두고 쓸 수 있는데 작은 실들은 여기에 끼워서 위에 고정해주는 그 부속까지 함께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실 거에요 자 이렇게 여기 번호 나오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구요 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1번 이렇게 밀어 주시면 바로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잘 빠지지는 않게 안쪽으로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구요 자 그 다음 1번 끼웠으면 2번 그대로 따라 옵니다 2번 가고 나서 3번 여기에서 꺾죠 이렇게 4번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에 4번을 보시면 이렇게 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 안쪽으로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게 있어요 오른쪽 풀러로 이렇게 보시면서 안쪽으로 넣으셨다가 빼시면 여기에 걸려요 그대로 따라 오셔서 5번 내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원터치 실 꿰기에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실 거는 모습 보여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